기상캐스터 배혜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콜센터 특성상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전북의 16군데 콜센터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들끼리 되도록 접촉을 줄이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찾도록 당부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도내 신천지 신도가 10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10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진 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검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오늘 남원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이던 대구 지역 확진자 19명이 입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치료해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김제금구의 삼성생명연수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00여 명이 입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군산의료원에 이송될 예정이던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7명은 대구와 거리가 너무 멀다며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신도로는 처음으로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살 여성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군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군산 62세 여성, 보험사 직원인 전주 38세 남성과 28세 남성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9일 원강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84세 여성은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원강대 병원은 이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폐렴과 호흡곤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등 중증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1만 3,274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3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 1만 3,261명과 통화해 유증상자 584명을 파악했지만, 13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증상자 584명 가운데 지금까지 540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도내 7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전북에서 모두 7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인 정은천 의원과 김항술 전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 임석삼 전 익산갑 당협위원장, 김용호 전 남임순 당협위원장, 신재봉 전 완진무장 당협위원장, 이근열 전 자유한국당 군산시장 후보, 그리고 비공개 신청자 1명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15명 가량이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 몫수로 한두 명가량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전북 인사가 당선권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한 달간 연기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관객과 게스트의 감염이 우려돼 당초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영화제 개막일을 오는 5월 2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영화의 거리와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익산경찰서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익산시 신동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영하 6도, 완주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으로 전북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푸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남원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제 금구의 삼성생명연구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확진자 200여 명이 입수할 예정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의 지역 현안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전주시 병 출마자들에게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을 물었습니다. 원강대학교가 학과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음악과 폐과를 추진해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